어서 들어오게 시작! 일단 이 중에서 누가 마사지를 제일 잘 하신 거예요? 제가 잘합니다. 일단 바람이 중요하죠. 그러면 마사지 좀 하고 이따가 저기 아까 내가 보니까 가발이 하나 있더라고. 가발? 가발을 쓴 모습으로 도영이 노래를 한 번 듣고 싶어. 가발 가지고 계신다. 가발. 아 나...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. 아까 가발을... 마사지는 제가 한 번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. 아 잠깐만. 아 간지러워 형. 이렇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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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라해적. 마이크 어떻게 세팅할까요? 괜찮았지? 약간... 약간 힙합같이. 나는 그 우리의 눈치치일리치의 신곡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한 명 춤과 함께 노래가 보고 싶네요. 아 또 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노래가... 다 같이 하겠습니다. 5, 6, 7, 8. 내 곁에 너 꼭 붙어 있어 봐. Like a sticker, a sticker, a sticker, a sticker.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Like a sticker, a sticker, a sticker, a sticker. 거울 아픈 세상 신경 꺾어. 너와 나의 욕 삼았어, little girl 난 사랑한단 말 말고 느껴도 아... 잘한다. 잘한다. 아... 워이크랑 입에 들어가. 뭐야? 누가 멈추라고 그랬나? 저 하고 있어요. 저 둘. 내가 이제 좀... 웃고 싶은데 30초가 남았으니까 테일이 요즘 뭐 뭐 한다고 그랬지. 필라테스를 합니다. 필라테스를 많이 합니다. 그러면은 테일이 복근 한 번 보자 복근. 복근 한 번 보자 복근. 아 복근! 좋습니다. 복근 뭐 뭐... 별거 아니죠, 네. 복근 뭐. 복근 왜 여기서 보여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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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습니다. 아 그런데 봤어, 봤어.